그냥 무슨 더러운 말만 국룩 덜어주고 이래가지고 될 때가 아닙니다. 본래 싸움은 이렇게 좀 순하게 생긴 사람이 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. 지금은 앞도 안 보고 제대로 달게 들어서 제대로 떨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여러분. 제가 보기에는 잘 싸우고 그렇진 않는데 매우 내강행 중에서도 주문을 쓰지 않고도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에 손자들에게 치고들에게 이런 정의학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